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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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섹시 에이 에이 얼굴도 샤박샤박 얼굴도 샤박샤박 몸매도 샤박샤박 몸매도 샤박샤박 샤박 샤박 얼굴은 몸매도 엑스라이 아주 그냥 죽여 얼굴은 몸매도 엑스라이 아주 그냥 죽여 아주 그냥 죽여 번역 쫙 이제 네 요 예 예 아까 합창단 나오실 때 현빈이 나오는데 근데 왜 1점부터 안 나왔어? 1점부터 나왔으면 100점이었다고 야 1점부터 나왔으면 100점이지 이겸준 선배님 목소리 좀 들어보이고 싶어서 우리 좀 현빈씨한테 박수 한 번 드려주시겠습니까? 너무 반곡이 뭔가 하면 우리 다음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야 싸이게 또 나온다니까 끝났어 사랑스로! 오케이! 진짜 박정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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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깡랑살! 깡랑살! 오빠 깡랑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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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강랑살! 오빠 달려! 뭐야. 뭐라고. 오. 형 하이라이크 해줘야 돼. 하이라이크. 하이라이크. 형 이거 뭐해. 형 이거 해줘야 돼. 야 돌려. 야 최이 빠졌어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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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 You're saying you're going to go Good, good, hey Sexy lady 1, 2, 3, 4, 5 오빠 강남스타일 나 진짜 먹었어 섹시 레이디 5, 5, 5, 5 오빠 강남스타일 에이 이렇게 신나지 않는 강남스타일 처음이다 야 또 간다 3점 아 좋습니다 아 수고하셨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노래방에서 이렇게 놀면 집에서 이틀 알아놓아야 돼요 이건 답답하네 아 나 지금 오빠 강남스타일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걸 야 힘이 빠진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그냥 결정을 내죠 자유곡 자유곡은 자유곡이구나 아 자유곡은 그냥 프로 불러가지고 정하사는 거 아니고? 그게 자유곡이지 뭘 부르는데 자유곡 맞아 저희 낭만고양이 할게요 낭만고양이 어 뮤지컬이야 뮤지컬? 뭐야 아 소윤리